진짜 한복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을 텐데 여기 있는 서류도 다 합수해! 거기에 똥손 좀 치워주실래요? 장난 아니네! 나한테 이건 복숭같이 중요한 거니까 예비적 변론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잘못 움직였다가는 범인 도비죄로 엮일 수도 있어요 5성을 이제 타성들이 다스리게 됐네요 잘해봐요 대표님 도망져도 괜찮네 누굴 연락 보고 싶은 거 빼놓고 차금주 씨 시험 결과는 언제 나오지? 저 혹시 뭐 좀 알아볼 수 있을까? 뭐 사부꽂이는 아무나 붙는 줄 알아요?